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품질경영 기사시험입니다 다섯번째 과목이죠 품질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81번 문제를 보면 분임조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분임조 활동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활동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털링거사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분임조 활동이라는 분임조는 뭐냐면 이 부서내의 부서내의 작은 모임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임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번째 보면 전원이 참가여 검토 및 이해한 후 추진한다 맞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번째 활동계획은 OW1H에 의해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문가에 의뢰하여 전문가 안 맞지 그죠 우리가 부서내의 작은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부서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분임조 수준에 맞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제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세분해서 하나하나에 대해 담당자를 정해 각자의 책임 하에 추냈하는 게 맞겠지 그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82번을 봅니다 82번에 보면 전략적 경영 과정에 있어서 전략의 실행 전략적 경영 과정이 있는데 전략의 실행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략적 경영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과정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과정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전략의 형성이 있습니다 전략을 형성하고 전략의 형성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전략의 실행입니다 전략 전략의 실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평가 및 통제가 있습니다 평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실행을 했으니까 평가 및 통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어 실행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 실행 성과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은 어디 3번에 해당이 되는거죠 3번 그리고 기업의 이념과 사명을 확인을 해서 전략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 하는 거니까 수립 수립하는 거는 전략의 형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데 요기에서는 조금 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우리가 전략의 형성에서는 전략의 형성에서는 기업의 이념과 사명 이런 것들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수립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더 가냐면 우리가 s w o t 가 있지 그죠 s w o t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강점 약점 그리고 어 기회 위협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전략의 형성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예산을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실행에 들어갑니다 실행에 예산을 이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 그죠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더 가요 실행 계획 수립 실행 계획 수립 또 우리가 실행에 들어가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세부 절차를 정하는 세부 절차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도 실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통제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가 통제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구분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83번을 한번 다 83번을 보시게 되면 척정 시스템에 대해서 나왔다 그죠 척정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털린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설명 우리가 척정 시스템에서 뭐가 있냐면 변동 척정 시스템에서의 변동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가지 실기에도 나오는 거니까 타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첫 번째 변동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게 있다 그죠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정확성이 있죠 정확성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안정성이 있고 안정성 여기에 문제에 나오는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직선성이 있습니다 직선성 이거는 선영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두 번째 퍼짐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퍼짐 허터짐을 나타내는 거죠 뭐가 있느냐 하면 재현성이 있습니다 재현성 재현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뭐가 있느냐 하면 반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서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안정성에 관한 여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일단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3번을 한번 보시고 3번을 먼저 보게 되면 안정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다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동일 부품에 대한 측정 결과의 변동 정도를 의미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동 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안정성이 떨어진다 결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올라가면 안정성은 치우침도 있고 그리고 3포가 커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네 번째 통계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는 측정기의 경우에 기준치를 알고 있는 동일시료를 3에서 5회에 측정한 값을 관리도를 통해 우리가 타점해 가면서 관리선을 벗어나는지 유무로 3포나 치우침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료가 있겠죠 기준치를 알고 있는 기준치를 알고 있는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기를 가지고 그걸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재던 거하고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타점해 가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털린 걸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되는데 안정성 분석 방법에서 3포 관리가 관리 상태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관리 상태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평균치 관리도가 관리 상태일 때 측정 시스템이 더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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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